아, 예쁘다 오늘 날도 꾸리꾸리해서 묵국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이다 이런거 너무 맛있어 맛있지? 진짜 딱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더 맛있어 밥을 왜 반면 그냥 메뉴하면 밥에 오고 먹는것 같기도 하고 밥을 잘 안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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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살짝 못 알아들었어. ㅜㅜ 뭐야 나란히야? 오늘? 나란히 앉는 나란히 앉는 나도 진짜 좋아 맘에 좋다 치킨 맘에 꿈 spies 아기isin 무화과 향 좋아 향 좋아 오늘 목적은 요거 맛간에 유용해 뭘 샀냐면 별로 많이 안 샀습니다 요거 약간 토마토 소스에 파스타를 만들면 떡볶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 선 드라이 토마토 요거 제주도에서 은근히 구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요거 샀어요 딱 요렇게 두개 행복한 소비였다 소스에 재밌게 봐 그리고 요거 요리맛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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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생겼어 어? 이거 약간 좀득한 쿠키야 어? 여기 뭐가 들어있어 맛있어 맛있네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눈이 고기가 얹어서 예전이 고기가 돼 고기! 눈에다 고기했어 귀여워 근데 저게 털빨이라는 거잖아 그래도 귀엽잖아 안 돼 저게 잡지마! 안돼! 귀여웠단 말이야! 도망가! 왜 도망가! 들어가! 쟤 몸 세우니까 다리 길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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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빨리 도망가! 들어가! 잡았어! 주말이라 외출을 하려고 했다니 비가 옵니다 갈비야 갈비 결혼피인가? 이 똥 지났어 안돼! 가을 옷 못 입었단 말이야 하하하 이제 파도 치는 자리야 제주 바이브 제주 바이브 진짜 좋은데 감사합니다! 탄생 튀노 볶음밥 깨끗했지? 많이 뜨거워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 입에는 먼저 넣으라고 멍청해 자! 골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 오... 쟤 오일 파스타 오... 짠! 바다 뮤직디사 와, 볶음 하시네 매운데? 아, 매워. 살짝 약간 벚꽃살이 많다면 약간 매운 벌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달걀이 진짜 부드럽다 달걀 진짜 부드러워 가지 도전 튀긴 가지는 그렇게 가지 느낌이 안 나네 너무 많이 먹었어 달걀 너무 많이 먹었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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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내가 짠! 오늘은 꼭 먹을 거야 벌써 없는 건가 단호박 손 8개 맞으시죠? 뒤에 코크나 맥키피란스 챙겨가세요 코크가 가져와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단호박 다 팔렸어요?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 안 오세요 지금 먹으러 와가지고 아, 진짜요? 잠시만요 네 잘 가져올게요 다행이다 너무 좋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소감은 길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지 어? 귀엽긴 해? 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여기 있었어 드디어 성공했다 시시시시 귤 보여줄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멜트카르다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 너 버리고 갈 거다 안 돼 여기 딱 들어가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지 내가 왔다 으흐흐흐 방사로 왔습니다 안녕 안녕 이것도 맛.. 되게 이쁘다 이거 올리브 없다 올리브 맛있는데 이거랑 이거 사야돼 와 많이 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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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볼게 안에 자리 예쁘다 토마토 같은 닭갈맛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 뭐지? 누구지? 이거 캐리아 동물이야 다 러박 파이 짠 맛있겠다. 우와, 단면 볼래. 우와, 대박. 어? 안 돼. 뭐 하는 거니? 우와, 대박. 단면. 완전 맛있어. 그래, 맛있어야 갔다 온 보람이 있지? 울지 마. 맛있어. 약간 파이지가 이 정도가 딱 좋아. 그치, 파이지 너무 딱딱한 거 싫어. 와, 순삭이네. 맛있어, 너무 부드럽다. 다음 주자 나갑니다. 쇼콜라. 쇼콜라. 보자. 짠. 당겨. 오. 일단 쇼콜라 먼저. 동남쪽은 내가. 디저트는 진짜 행복하다. 크림 되게 맛있네. 아, 행복해. 내일. 내일 뛰면 돼. 내일 열심히 달린다. 응. 나 한입에 다 놨어. 거리에 뭐가 들어가 있구만. 새로운 생명체가. 지금 어쩜 저렇게 움직여. 약간 여기에, 여기에 흰색 튀어나온 털 있지? 요런 거. 응. 요런 거 없지 않았어? 이렇게 좀 짧게 삐죽삐죽 나오는 털. 아니야. 내가 너무 신경쓰는 것 같겠지? 에이, 수염이 이뻐요. 수염도 이뻐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콩을 약간 삶는 시간이 있으니까, 콩을 한 시간 정도 굴려놨다고 했어요. 이게 맛있어. 그런 거 봐. 자, 자세하게 찢어진 줄 알았어. 자, 자세하게 찢어지는 줄 알았어. 방탄소년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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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 드디어 도착 자아 너무 귀엽네 귀여워 저기요 저기요 커피 훔쳐가셨죠? 아니에요 전 이런 종이였는데요 커피 훔쳐가셨잖아요 전 이런 종이예요 진짜 쫄깃같아 좀 찐따같아 어머 너 찐따같아라 할 수 있어도 언니는 나까지마 이런 양말이라고 해 이런거 모자라고 해 제법 신세대 같다 코가 가네? 오는게 아니라 그 부분 저걸 집어서 코로 가져가지 않나? 우와 멋있다 네이버 나는 뭐야 이거야 우리? 에티오피아잖아 그치? 18,000원 어 봤어 내가 충격받았잖아 진짜 무시하지마 언니도 알고보니 나한테 전화하면 임현정 선생님 쫄을까 나 뭐라고 저장했어? 비밀이야 주인공 기다리는 중 빨리 들어오세요 배고파 나 배고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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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우와 맞다 맞다 이거는 아롱사스라 이 맛있겠다 무슨 묵은지 어떻게 먹었는데 아 소박이다 응 시작됐다 소박됐어 시작됐어 이거 우석씨 노래야? 응 난 처음 들어봤어 나는 좀 봐가지고 짜일로 가서 알아 응 예 이거 마마 아 마마를 한다고? 마마 그 시상식을 초청 줬는데 이거 밥 오 맛있겠죠? ㅋㅋㅋㅋㅋ 우석이가 우리 우석이가 빨리 먹자 우리 빨리 먹자 너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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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랜만이야 먹고 싶었어 잘한다 이거 저것도 먹어야겠다 빨리 바람이 새로 시켜주면 그래 새로 시켜주자 얘가 얘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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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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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언니가 들기름 방산 나 그들이 잘 해봤거든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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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끼나스에 김 김 맞아 맞아 술장 먼저 해 넣고 먼저 해 아니야 응 그래 예의 바르게 응 야 조금만 줘 많이 줘 나 배고파 제주도에서 말 타고는 사람 많이 줘야지 국물 많이 난 국물 국물 단백질 소중해 단백질 소중해 뭐야 아프실 것이다 아프실 것이다 면은 약끼고밥입니다 면은 약끼고밥입니다 뒷걸음질 쳐서 갔어 아프실 것 아무것도 안하고 아프실 것 아프실 것 아프실 것 우와 맛있겠다 괜찮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런닝머신 1시간 더 달려야 된 것 같은데 아프실 것 아프실 것 먹어야겠는데 아프실 것 아프실 것 아프실 것 아프실 것 알 좋아하지 그때 보자마자 약간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겠지 이런 내가 본능적으로 아프실 것 아니야 맞아 확인하고 맛있어? 음 맛있다 어 약간 좀 진짜 좀 건강한 맛이야 콜레인도 먹어보고 싶다 맛있다 나 이거 또 여기 전편부터 되게 이렇게 고마 기절할 것 같다 숙소 도착 빨리 씻고 자야겠어 오늘은 호텔에서 잡니다 친구네 집에 너무 순세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하 자 졌네 ㅋㅋㅋㅋ 얼른 씻고 자야겠어 어 반신욕 해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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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이건데 선크림인데 발림성이 되게 좋네요. 피부에 착 붙어. 마음에 드는데? 어제 완전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어. 좀 이른데 일찍 나가서 출근을 하려고요. 오늘 좀 일찍 퇴근해야 되니까. 오늘 어제랑 옷 똑같아요. 데님에 티셔츠. 네 티셔츠만 갈아입었어. 작년 교복이었던 자켓을 다시 꺼냈습니다. 작년 교복 올해도 교복이 되어라. 이 가방은 스웨이드 재질이 좋아서 구매했는데 막 이것저것 많이 두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서 구매했는데 단점이 얘가 여기가 이거 봐. 여미는 게 없고 가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게 단점이야. 아무튼 아 맞다. 모자. 둘째 날은 모자가 국물이죠. 모자 써야 돼. 모자도 다 썼고. 이제 출근. 아 나 되게 부었네. 그럼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아니지 오는 게 아니지. 출근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오늘. 룩이야. 귀엽지? 룩이야. 귀엽지? 예쁘다. 기분 너무 좋은데? 가을인데? 제가 좋아하는 클라상은 사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가고 싶었다. 룩이 일어났다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 아니. 어? 아니. 잘 못 배고 싶었다. 수고하니. 배고 싶었다. 힘이. 배고 싶었다. 맛있었다. 하나 더 보고 싶었다. 응. 배고 싶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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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짠.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행복해. 너무 예쁘다. 반짝거리는 것 봐.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내가 이런 걸 찍고 있게 될 줄이야. 내가 이런 걸 만나요. 저게 곳곳에 있구나. 얼굴이 많이 더러워졌네. 오전 좋음. 이거 맞아? 진짜 거북이야 저거? 확실히 언니 언니예요. 우와. 개 징그러워. 개 징그럽대. 거북섬 거북섬. 우와 거북이. 15배 줌 장난 아니야. 우와. 얘네 근데 목 빼고 있네. 이거 얘네 일광욕 하는 건가?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solemnity 징그러워. 오전 하며 지켜보는 콜아. 색깔보는 넌 백인과 킬러가 넌입니다. 뭐야. 걷고. kamikawa이 혈관kom.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메인과 이 DVD 찍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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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